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종일 과장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오전 장중시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해외지수들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지스 마이너스 1%, 나스닥 마이너스 0.65%, S&P 마이너스 1%,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1.3%. 업종별로 보게 되면 대형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스닥에서는 분명히 있었고요. 반면에 뉴욕주 다우지스는 S&P에서는 전업종 사실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평균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약 30% 이상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미국에서는 경제 봉쇄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에 더블 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시카고의 시장은 지금 자택에 한 30일간 대피해라 이런 거를 권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은 보시다시피 그동안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 상승했고 가치주율을 평가받았던 금융, 소재, 에너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대형기술주는 그의 만큼은 아니지만 덜 하락하고 반등이 좀 있었다.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됐는데 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냐. 그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추가 경기부양책의 규모를 가지고서 지금 이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2.2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5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기부양책의 실시 시기가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어떻게 보면 뻔한 핑계가 생겼는데 대형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언택트고 코로나 확진에 따른 수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 상승에는 상당히 좋지는 못하다. 상당히 꼭 필요한 게 유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지금 10시 한 50분 정도 현재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750억, 개인은 약 4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은 계속적으로 매도하다가 이제 10시 30분부터 소폭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결국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까지는 못하고 다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좀 탔지만 결국 장 중반으로 가면서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전환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쭉 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장 초반에 시장을 좀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상승입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매수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급이 플러스로 보여지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송장비를 제외한 전업종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전기전자, 운송장비만 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차 밀린 모습인데 이전에 제가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하면서 3분기, 4분기의 메모리 가격이 더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3분기만 못할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흥분해서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흥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매수할 부분은 그럴 자리나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전기전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만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의 합병에 관련된 그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교촌이 어제 상장을 했죠. 교촌 F&B 이쪽의 상장에 따라서 지금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가장 키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시간 검색에서도 보면 카카오 쪽에서는 아시안항공이랑 교촌 F&B, 대한항공 이 세 개가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사는 여기에 있고 전체 코스피 움직임이라든지 수급에 관련된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이 오늘 금요일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은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시안항공하고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숙수합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면 교촌과 그리고 종목 상담 댓글에 문의 남겨주신 미코하고 그리고 전화연락 주신 고객님의 CMG 제약이죠. 이쪽 부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항공을 오늘 확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보게 되면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3분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급등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 재차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게 아시안항공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시안항공을 합병하자라고 하는 인수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시안항공의 지분 30%를 사들이는 방식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매출액이 12조원 그리고 아시안항공이 매출액이 약 6조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회사를 합치면 약 15조원에서 20조원의 메가 항공사가 탄생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안항공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아시안항공을 주인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다시 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안항공이 인수당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한항공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팔기 위한 내부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지분 경쟁이라든지 싸움이 있죠. 조은태 회장이 약 41% 이 지분 그리고 조연아 부사장과 KCGI 사무펀드 반두건설 이쪽에 3자 연합이 46% 이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고 항상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KDB 산업은행이 조은태 회장의 편에 서게 되면 상당히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입지가 넓어지고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 연합에서는 이거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국내 항공사에서 지금 탑2죠. 그리고 국채 항공사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항공을 국적기인 두 항공사가 대형 장거리 노선을 다 나눠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고 항공기 대수도 약 250대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큰 항공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사실 시젠이랑은 좀 대한항공이랑 아시안항공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시젠이랑은 반대인데 이 코로나 확진자 이게 점차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되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끝이 긍정적인 부분이 이 아시안항공, 대한항공인데 이게 합쳐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생깁니다. 반면에 가장 큰 이슈는 제3자연합과 조은태 회장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이 딜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 등락이 많이 있었거든요. 장대양복 나오고 이럴 때가 보면 결국은 현대산업에서 아시안항공을 사냐 안 사냐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이 많다가 결국은 인수 포기했고요. 이에 따른 소송권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시안항공의 사이즈를 쉽게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딜이 깨질 수가 있는데 깨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3자연합에서 태클을 걸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KCGI의 강성구 대표가 지금 KDB 산업은행이 조은태 회장 쪽을 돕는 이런 형태의 유상증자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벌써부터 그런 의견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시안항공, 대한항공 이 두 기업의 합병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물론 확진자가 엄청 늘어나지만 지금 화물 운송 관련해서 좀 돈을 벌고 있어서 근근히 좀 적지 않은 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나마 장밋빛 미래가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합병은 좋으나 리스크라고 한다면 최대 리스크는 3자연합에서 이 합병권을 반대할 수가 있고 여기서 불협화함이 나와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은 이번 주 초에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내년에 정성화될 거다 하는 그 기대감에 이미 갭상승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당장의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적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생겼다. 그게 어떻게 대한항공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사실 예측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겠다고 하시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삼자연합의 태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태클을 걸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이 딜마저 깨진다고 하면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지만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안항공의 타격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촌 F&B 어제 상승해서 2배 이상의 2배로 시초가 형성하고요. 그리고 어제 상한가 30% 이상으로 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3만 1천원에 마감하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고가가 3만 8천 950원으로 25%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좀 밀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교촌 F&B를 사실 이야기하자면 사실 제 생각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하면서 이 기업에 상장 주관사가 있어요. 미래세 대우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 교촌 F&B의 공모가를 산정할 때 F&B라는 게 Food and Beaverage 이거거든요.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정업계들하고 비교했을 때 줄 수 있는 PER이라고 하죠. 그 PER을 16배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된다라고 해서 12,100원, 12,000원 공모가 정확하게 기원 안 나는데 그 부분을 주었다라고 제가 사업 보고서를 읽었는데 그럼 거기서 지금 두 배가 있고 두 배에서 지금 상한가 한 번 갖고 또 오늘도 15%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다른 업종들이 받고 있는 그 업종의 평균 PER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고평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촌이 다른 업종의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를 받아야 될 만한 이슈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교촌의 매력 그리고 시장 지배력 브랜드 인지도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거기에 두 배 이상의 뭔가 고밸류를 줘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좀 퀘션이 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교촌 FNB는 좀 하락 시작했던 부분이 그런 우려가 좀 섞여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상장 종목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져 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빅히트라든지 여기서는 좀 상장 이후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교촌 FNB에서는 그나마 공모가 논란이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종목과 산정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부터는 사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식음료 시장이 어떤 바이오 시장처럼 갑자기 PER를 50에 100배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는 매출과 영업이 이게 성장하는 게 쭉 데이터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폭발적으로 확 점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25%까지 상승했다 밀린 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상당히 매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댓글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미코가 있어요. 미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지금 그때 17,8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코 아시다시피 이게 수소전지, 수소에너지 관련된 수수차 관련된 어떤 테마로 엮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기전까지만 해도 이 미코가 자회사의 코미코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코미코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만 있었고 반도체 세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이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소차 관련된 그 이슈가 같이 엮이면서 수소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을 우리가 가치주로 판단을 하고 실적을 기반해서 어떤 지금 적정 주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사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367원입니다. 367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14,400원이기 때문에 PER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 가격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되게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기업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3분기 실적도 2분기 대비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이 더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은 공감이 돼요. 반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수소차 관련된 그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된 테마가 결국 그린딜이라든지 미국에서의 바이든이 생각하는 저탄소, 친환경 이쪽의 사업 정책 그리고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좀 따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제 이거의 성장성을 볼 때 더 이상 재무적인 부분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차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차트를 평가할 때 제가 주로 많이 보는 게 추세거든요. 추세인데 그 추세를 나타내는 표 중에 하나가 앤드류 피치 포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는 3월 달의 고점과 그 의미 있는 상승에 저점을 연결한 부분인데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했고 이거를 이탈해서 올라가는데 재미있는 게 이 채널에 그 폭을 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면 거의 지금 움직임이 이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로는 가운데 채널의 터널이죠. 터널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 14,300원 선에서 반등해준다고 하면은 일단은 17,800원, 18,000원 선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모든 종목의 미래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참고자료 뿐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초부터 해서 이 안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채널만 유지된다면 여기서 그 밑으로, 14,000원 밑으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슈는 그린 에너지, 그리고 미국의 저탄소, 친환경 뭐 이런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동일할 선상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이슈에 부합하고 또 하나 이 회사 밑에는 미코 세라믹, 그리고 코미코 무슨 바이오 회사도 뭐 하나가 있어요. 미코 바이오,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회사들에서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회사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 재무적으로 봤어도 산무기 실적도 잘 나왔고 에너지의 흐름도 반도체 업종이 긍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800원이 다소 좀 많이 높은 가격이긴 한데 우리 진로 회사님,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또 미코를 문의하셨는데 18,000원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실망하거나 포기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 생각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14,000원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코 전반적으로 결론을 짓자면 반도체 업종 좋고 정책적 이슈 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거의 19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말간 건강 유념하시고요. 마스크 꼭 챙기고 그렇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